자,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, 푸우 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 예문 한번 말해볼 사람? 주번! 예문 말해봐라. 잘 모르겠는데예. 잘 몰라? 그라고 잘은 몰라도 되니까 아는 데까지 얘기해봐. 완전히 모르겠는데예. 자랑이다, 이 자스가. 책상 옆구리 앉아. 그 뒤엇 놈. 니도 뿌리앉고. 그 뒤에. 됐어, 됐어. 뒷놈 말고 그 옆에놈 말해봐. 맨 뒤에 찌같은 새끼. 이사 댕긴다고 옆본다. 이거 그냥 넣어줘. 미쳤어, 이거 학생 많아. 오! 으! 아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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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엨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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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알아! 흠! 흠! 여보! 다! 오늘의 zalion 더 자세히 말해봐. 말해라! 아버지, 마셔! 왜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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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두 사람 연예가는데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입고라지 이리와 이리와 아버지 마셔라 마셔라 아버지 마셔라 권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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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권 걩 펌 권 궯 권 권 권 권 권 권 권 우리 학교 퐁인데요. 퐁? 여기 다치는데. 그럼요. 따라 나가면 웃고 와봐. 아니야. 퐁인데. 퐁? 예. 선생님이 실수하시는데. 그런데 니는 뭔데 군방죽을 내보고 실수했더니 뭐했더니. 여우 사과자. 카메라. 하하하. 하하하. 일본. 한글자막 by 한효정